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팀의 막내 순수한 녀석 백혈입니다. 팀 이름은 멋진 녀석들이고요. 모든 면에서 멋진 녀석들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닮았고요. 네, 저희 곡 라스트 맨은 퓨처하우스 기반으로 한 신스팝 장르고요. 굉장히 파이팅 있고 애절한 멜로디랑 가사가 특징적인 그런 곡입니다. 근데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서 좀 어리게 보는 그런 시선을 좀 많이 받아서 경상국 2개가 운하셨어요? 네, 제 고향은... 사투리 썼나요? 사투리 썼나요? 저희 안무 같은 경우에는 힘차지만 간절히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되어준다는 안무로 구성이 되었고요. 저희 멋진 녀석들 라스트 맨 오리지널 퍼포먼스 버전과 2배속 댄스 버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멋진 녀석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멋진 녀석들 라스트 맨 오리지널 퍼포먼스 버전 이 곡이 너무 많아, 이 곡 밟아도 난 날씨가 번아 가가지는 건 내 주먹밖은 없어 내 전부를 컸어 Countdown 시간을 갈수록 초조적이야 빙천거라 빙빙돌아가 희미한게 끝이 모여 끝까지 살아남아 또 1개 살게 마지막 되어줄게 썸만 뒤에 멋지게 남다른게 넌 내가 가려줘 예한 이유이기에 멋질 수 없어 넌 바람들뿐에 Hey Hey 날 오랜 사람이 살랄게 Oh 넌 내 곁에 죽게 될 것 넌 예한 빛이 돼 예 내 삶의 지금 All day 난 매일매일 멈추지 않은 난 달아 시기와 질투 속에 성장해지는 미래는 여전히 맑아 변치 않는 내 태도 보여줄게 두 배로 예 예 넌 넌 너 네 달려왔어 나 끝이 무려 비어 보여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만할게 마지막 헤어줄게 두번째 던지게 곧 만나다 할게 넌 내가 가져줘 이야기할 이유 이기에 멈출 순 없어 너 하나의 그 눈에 Fade for me 나 오랫동안 사면 안할게 넌 내 곁을 짓을게 넌 이 햇빛이 돼줄게 내의 그가 끝이 you TROPEED Fade for me 지금 내 손에 다시 접어 넌 다시 살아가 우리에게 살아가 I never touch you 마지막 되어줄게 마지막 되어줄게 정말 멋지게 넌 너랑 다르게 넌 내가 가게 전혀 넌 이유 이기에 멈출 수 없어 넌 바란듯 구메 Stay with me 날 오래 걸리지 마할게 Stay with me 넌 내가 가게 전혀 넌 넌 넌 할게 지켜줄게 I can't stop this with you Stay with me